오늘의 첫 번째 좌선생 픽, 역사적 문화적 표준 음식의 진가, 멕시코 요리입니다. 옳아! 제주에서 먹는 세계 음식, 첫 번째 나라는 멕시코로 왔습니다. 라쿠칼라차, 라쿠칼라차, 아름다운 이 노래. 아름다운 음식이 쫙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식은 많이 아시죠? 타코. 멕시코의 소울푸드 하면 바로 이 타코가 빠질 수 없는데요. 아, 매워. 전혀 매울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제가 매운 걸 좀 먹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맵습니다. 매워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고추가 이렇게 구워져 있는데, 아, 이게 굉장히 맵네. 그리고 밑에 그 살사 소스, 살사. 살사가 이렇게 밑에 쫙 뿌려져 있어. 그리고 이 아보카도가 이렇게 싹 입안을 감싸면서, 이 매운 걸 약간 이렇게 중화시켜줘요. 이 새우도 지금 다 요리가 돼 있어요. 다 구워져 있어요. 주로 와, 주로 와. 구운 고기를 채소등과 함께 싸먹는 파이타도 타워갑니다. 이건 정말 우리 조카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먹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이렇게. 제겐 너무 작은 또르티야. 하지만 알차게 맛과 영양 균형 잡으며, 울리는 게 맛의 고수. 이게 굉장히 궁합이 닮았네. 담백한 돼지고기, 살코기만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굉장히 상큼한, 상큼한 소스. 그리고 이런 파인애플 같은 것도 있고,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력한 비주얼의 이 음식은 멕시코산 샌드위치의 일종, 케사디아인데요. 단면은 또 패티가 3장, 4장 들어간 그런 햄버거 있잖아요. 저 햄버거 그냥 소고기, 소고기라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를 요렇게. 뭐가 뚝뚝 떨어지나 했더니,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네요. 밑에는 허니, 꿀이 득뚝 있는 꿀소스. 꿀, 꿀. 꿀이 들어있어요? 이거 똑똑하네, 또. 이제까지 안 먹어본 맛. 동서양의 오메오메한 초밥, 멕시코 음식 드시러 오세요. otteigbo. 식사 intima 150cm Hah고ени